네 748회 예사감소 현금이벤트 2만원짜리 아 죄송합니다 박훈TV님인데 도저히 잘못했네요. 이따가 쓸려고 할께요 네 박훈TV님이 9번, 11번, 14번 아쉽고 백준형님이 6번, 18번, 20번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한버님이 15, 17, 24 그 다음에 이태현님이 고 10, 24 향진사님이 10, 24 고영찬님이 10, 16번 1등제방라자님이 3, 8, 4, 1, 44 그리고 성바님이 20, 38 그 다음에 민성님이 4, 6, 24 그 다음에 민우님이 20, 38, 39 그 다음에 안태현님이 9, 10, 11 그 다음에 부자님이 2, 7, 11 그리고 KHKK님님이 3, 39, 44, 1 그리고 비영웅님이 21, 22, 23 23번 그리고 장성나님이 10, 17, 31 그리고 유지호님이 3, 2, 3, 6, 4, 3 그리고 김진영님이 9, 10, 21, 21 이상을 하셨습니다 예, 현금 이벤트입니다 맞추면 바로 드립니다 이상서, 뭐, 시련님까지 예,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동되면은 위에품도 제가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현금 바로 쏘겠습니다 예, 이걸 이상서 너무 아, 감사드리고요 태양님 예,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잘 보시면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현금 이벤트입니다 현금 이벤트 2만원 이벤트니까 맞추면 바로 드리는 겁니다 예, 이벤트 현금 이벤트입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예, 잘 보셨나요? 예, 이거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블로그에 한 번씩 예, 눌러 한번 보세요 예 예 다리 열심히 마시는 분들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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